이스라엘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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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카오 이스라엘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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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라엘을 잘 알리는 것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도와주지? 무엇을 도와주지? 무엇을 도와주지?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알리느냐? 아무거나 알리느냐? 그것이 아닙니다. 정말 알찬 내용을 알려야 된다. 그것은 자신의 견에 의견을 밝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정확한 달일, 근거, 우랑과 하디스에 있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알찬 내용을 보내야 된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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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